강의 탭을 누르면 다음과 같이 강의가 제공되며 그 중 AI 기초서학 강의를 누르면 총 12개 챕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. 그 중 SVD를 누르면 다음과 같이 강의 영상이 제공되고 바로 실습할 수 있도록 코딩 창이 제공됩니다. 강의 교환은 좌측 하단에서 바로 볼 수 있고 코드 실행 버튼을 누르면 결과 창에서 결과 값이 뜹니다. 그 외 다양한 코드 예제도 같이 제공되므로 해당 강의 실습을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. 본 플랫폼이 제공하는 강의 중 파이썬을 사용한 수학 코딩 강의를 보면 총 12개의 챕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. 그 중 프랙터를 누르면 다음과 같이 강의 영상이 제공되며 실습할 수 있는 코드와 함께 코드의 결과 창의 결과 값이 제공됩니다. 마찬가지로 강의 교환도 함께 볼 수 있습니다. 본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강의 중 파이토치를 이용한 딥러닝 실습 강의를 보면 총 5개의 실습 강의가 제공되며 그 중 파이토치로 개미와 벌 이미지 분류하기 강의에서는 다음과 같이 동영상 강의와 실습 코드가 제공됩니다. 실습 코드를 실행해 보면 학습이 진행되는 과정을 볼 수 있으며 이제 학습이 되는 과정을 잠깐 기다려 보겠습니다. 학습이 완료되면 결과 값과 함께 분류된 이미지들이 보여지게 됩니다. 본 실습실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코드들을 통해 실습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